못 잡았던 그 현장, 저와 함께 화개장터로 떠나보시죠. 이곳이 어디냐고요? 갖가지 꽃들이 한가득합니다. 재밌는 소품들이 질비한 이곳, 바로 화개장터인데요. 유독 검정불태 안경이 눈에 띄는 사람들. 이때 아이유 양도 나타나는데요. 어라, 같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이거 안경 뭐예요? 오늘 저의 파트너분의 상징적인 매력을 제가 안경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분이길래?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세요. 치명적인가요? 네, 굉장히 치명적이십니다.